이번에는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정말로 절대로 못생긴 얼굴이 아닙니다. 조금 죄송합니다. 양태 선생님은 남들 없는 게 있잖아요. 가발을 당당하게 쓰는 것 같습니다. 양수님 모담도 그쪽이 더 가발 같아. 형 가발 아니야? 선생님 본인 머리예요. 그래? 이야. 선생님 서로 당겨. 당겨 당겨. 가만 있어봐. 이게 머리예요? 난 너한테 모자인 줄 알았어. 저보고 모자가 잘 어울린다고 자꾸. 자기 머리. 아니 인물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겼다는 등 못생겼다는 등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데. 이게 사실 유치한 얘기죠. 나는 사실 말이지 내가 이 가발을 쓰고 내가 이렇게 잘생겼는지 몰랐어. 진짜. 그런데 내가 윤문실 씨 때문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이야.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네요. KBS에 둘이서 무슨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드라마. 그런데. 워낙 많이 하셔서. 아니 둘이서 다 같이 화면에 나오니까. 사장이 보더니. 야 근데 이 드라마는 왜 저렇게 못생긴 그것들 자꾸 나와야 되냐. 어우 자꾸. 이래갖고 둘 다 잘라. 이래갖고 하루아침에 둘 다 잘라. 그런 적 있었어요? 그럼. 선생님은 짜린지도 모르고 그냥. 난 짜린지도 모르고. 나오지 말라고 해서 안 나갔지. 그게 짤린거에요. 아 그게 짤린거야. 나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랬는데 그 이틀날. 네. 드라마가 하나. 서병하게 돌아갔다. 와 다음날 너무 잘됐다. 전화 회복이네 완전히. 그래갖고. 이를 갈고. 내가 아주 원수를 갚을거야. 그래서 방송국으로 갔지. 그 드라마를 해서 빵 떤게 그게 그대 그리고 나야. 우와. 그래서 내가 이 형님을 살린거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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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래서 영문식실 좋아한다. 자. 연기 경력 30년. 공식 작품 수만 무려 92편. 연극,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까지. 광대한 연기의 스펙트럼이 숨겨진 개성파 연기의 달인. 그런데 양택재 하면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원뽕, 툭뽕. 쓰리뽕도 아니고 오울뽕의 신화. 뽕잎 한으로 영화계를 주로잡은 전무후무 국보급 개성파 배우. 그 일대기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이름. 양택조. 1939년 3월 23일 새. 어휴. 우리나라에 이런. 아버지 나이 많네. 그런 분이 옛날에. 아, 그럼. 왜 그래. 부모님이 누군지 아세요? 모르죠, 인털. 한국 연극사에 한 획을 그은 극작가 겸 연출가. 토레의 멤버 양백명 씨가 아버지. 토레하면 모르셔, 토레. 몰라? 토레는 토요일 날, 월요일 날 이제 노는 그런. 얘들 뭐 알부라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나라 신극을 배우고 있는데 제일 앞장서고. 맞아요. 우리나라 문화 창단에 이륙을 담당했던 극단단체. 현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국사책 241페이지하고 24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야, 교과서에 나와. 교과서에 나와. 아버님이. 제가 국사편찬 의원회에서 나한테 인터뷰가 왔더라고. 그래서 나를 하자, 그래서. 선생님, 그런 거를 좀 자제해 주셔야 돼요. 나는 그런 걸 잘 얘기를 못해. 그리고 어머니가 바로 북한의 대표 인민배우. 문정복 씨가 바로 어머니입니다. 외정시대 때 영국 배우로서 일간을 이뤘었는데. 대단하신 분이군요. 남북에 달리면서 북으로 갔어요. 북으로 간 배우가 돼서 북에 가서 인민배우가 된 거예요. 인민배우도 1원짜리 지폐에 새겨질 정도로 유명한. 아, 1원짜리. 지폐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만 원짜리 지폐에 나오라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거절하셨어요? 안에 돌아가셔서 몰라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저, 저, 저. 어린 양택주 아버지 슬아에서 한양대학교 광산과에 입학. 한양대학교에 광산과가 있었어요. 광산과 나서 뭐 광부대는 뭐. 금전 켤려고. 자,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케럴 단신. 홀로 세상에 남겨두고. 속수무책.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양택주. 정말 섭섭한 얼굴 들고 푸르러 갑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자연친화적인 얼굴 들고. 이 정도를 자연친화라고 그러면 어떻게. 자연친화가 좋지 모르겠어요. 이건 상당히 아티피시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갈 사람이 한둘이. 아, 충분한 왜 가지고 오해 갑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연극밖에 없는 거 같아. 어르신 때 봤기 때문에. 그걸 봤기 때문에. 드라마센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유치진 선생님을 만났어요. 거기서 이제 연극 학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 그럼 금맥을 어떻게? 금맥을 포기하시고. 금맥 포기했지 돈이 세야 할 거로. 먹었을 게 없으니까. 금덩어리 포기하고 연극. 자, 그런데 연기 공부를 했는데. 뭘 대주는 사람이 있어야 뭘 연극 공부를. 뒤에서 밀어주는 게 없으니까. 아침에 자고 나면 먹을 게 없는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영화배우를 하자. 그런데 빈티가 나는 얼굴을 들고. 뭘 잘 먹었어야. 본인이 또 아까 아티라고. 아까 또 아티라고. 그 빈티라고. 그 빈티라고. 못 먹었으니까 아티로 잘하시니. 그 며칠 사이 이해가 있겠다. 가만히 있어봐. 요새 믿을 놈이 어딨어. 갑자기 그냥 빈티라고. 정독 가지만 아티스트라고. 아티티션. 아티티션. 그래가지고 충무로 가는데. 이게 안 뽑히는 거야. 영화 쪽으로 가야 보니까. 하 그러다가. 에이. 감독한다. 그래요. 이러고 내가. 조감독 시작해. 조감독으로. 복수의 칼을 가르면서. 1924년 영화. 64년 돼요. 협박자로 조감독 생활을 시작합니다. 연출 쪽으로. 영화 흑맥 제작 당시 여주인공이 없는 상황. 그래서 캐스팅으로 직접. 길거리로 나갑니다. 여자 꼬시러 간 게 아니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산에 올라갔다가. 남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어떤 아가씨 하나가 왔는데. 눈에 팍 뜨들어. 그 눈이 이순이. 이순이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게 누구냐 하면. 눈이라고. 우와. 여기부터는 알죠. 그러니까. 문이 흑맥에다가 캐스팅을 하는 것 같아요. 최초 발굴을 하신 거네. 최초 발굴. 그래서 이제 이만희 감독이. 그 후로. 배우 캐스팅할 일만 있으면 나한테. 눈썰미가 있는 거야 눈썰미가. 아니 그런데 왜 나한테 한 분도 안 찾아왔어. 그 후에 시나리오 작업은 물론 이거 후시녹음까지 담당하게 된 양택조. 그런데 연기력이 턱없이 부족한 성우들을 보면서 속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후시녹음이니까. 옛날에 후시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전설이다 이런 영화가 하나 있다 하면 그 영화에 대한 캐스팅을 쫙 해가지고. 녹음을 이제 딱. 그럼 오늘 캐스팅도 한 거예요? 그래.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가만히 있어 이씨. 까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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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말이지. 모든 그 후시녹음은 영화를 다 나한테 오는 거야. 150개 정도를 1년에 만드는데. 한 120개 정도가 나야. 다 해야 돼. 다 80개. 그러니까 양쪽으로 돈이 이만큼씩이야. 옛날에 다 현찰 아니야.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성우들 다 놀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좀 내가 또 챙겨주고. 그때 괜찮으셨겠네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도 사고. 성우 씨 엄마가 당당히 합격해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저. 그 얘기는 하려면 또 복잡하잖아. 알았어요. 동양방송 TV씨를 내가. TV 맛도 잊어버린다. 무슨 보면 조감독 겸 성우 겸 뭐 스탭 겸. 모든 충무라 영화를 싹쓸하면서. 그때 양택조 씨 전담 배우가 그 유명한 독고성 씨. 좋아. 그건 인격 따라 가는 거니까. 아니 내가 생각해도 내가 참 악역을 잘했어. 뿐만 아니라 충무라 돈을 싹쓸이해서 내지 마련하며 승승장구하던 양택조. 드디어 인생에 족족을 남길 영화 제의가 들어옵니다. 바로 연기의 꽃. 최고의 화제작. 1985년도 최고의 성인 영화. 바로 뽕. 뽕 하면 야한 영화라고들만 생각하시는데 이 영화는 식민시대의 삶의 고통을 성적 해악으로 묘사한 작품. 나도 형의 원작이죠. 나도 형의 원작. 뽕. 해외 최초 수출작입니다. 서울 관객 등호만 무려 13만 명. 지방시가 어마어마한데. 현재로 환산한다면 천만 명에 3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이 뽕이 뽕완 뿐만 아니라 뽕2, 뽕3, 96뽕까지. 올뽕의 신화를 기웠네요. 이게 이제 왜 내가 뽕에 출연을 하게 되느냐 하면 굉장히 우리나라가 영화가 참 문제가 있었던 게 지나가다가 얼굴만 잘생겼으면 야 너 영화 배우해. 이런 거 갖다가 지켜놓고. 나도 몇 번 끌려갈 뻔했단 말이야. 거짓말 하지마. 그 다음에 이 프로부터 있지. 제가 대사 못해도 돼. 그냥 풀어주니까. 후시노금이니까. 이렇게 해주니까. 그랬을 때인데. 뽕이 원이 물경 동시노금으로 들어가. 후시노금 싹 버리고. 아 드디어. 동시노금 1탄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제 뽕 타령을 해야 되는데. 뽕 타령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땐 또 통신이 별로 발달되지 않았을 때인데. 그 깊은 산 속에서 이장집에 전화가 딱 한 데 있어. 그거를 서울의 최창곤 씨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밤 12시에. 밤 12시에 전화로 뽕 타령을 배우는 거야. 가세 가세. 네 네. 그래서요. 뽕 따 가세. 무우를 없애가. 아서 Gab산 비싼 아아 아아 네. 예예예예. 이제 다인가. 눈물기도 없고. 이걸 받아가지고. 안쳐놓고. 가르치는 거야? 뽕 타령을 가르치는 거야. 가세 가세. 뽕 따라 이거 쫙. 뽕원에서 혹시 배드신 있었습니까? 뽕원에서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더니 이제 뽕 투에 가서 느닷없이 배드신이 나온 거야. 야 그런데 참 미치겠는데 이게. 내가 이러고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데 여자를 실월하게 하나 안 걸치고 여기 서서 이렇게 와서 딱 돌아서서 내 앞에다 대고 서 있으니까. 아니 그런 장면. 야 나는 이게 정말. 그런 거 지금 어디서 찍어? 좀 낯끼리 사람한테. 몇 번 버스 타고 가면 돼? 그런 거 너무 험이야. 그렇게 좀 어색했겠네요.